4월 24일 일요일 경주 마색산에 왔습니다. 이게 순바이라고 산중특에 바이들이 칼날처럼 썼어요. 순바이요. 고래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저긴 멀리 경주 들판에 보내주죠. 물과 농토 먹을거리겠어요. 나를 유지하는데 보기보다도 농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작은 산들 밑으로 경주 산은 마사토가 많아요. 소나무의 마사토 농지들이 많죠. 작은 산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. 이렇게 바위까지 다 안지 찍어야 되는데 반디 일도 많고 다른 사전을 저장할거에요. 이래서 내가 다 들어가는데 왜 빨디 돌아오라 잘 나오라 자 쫓아야겠다! 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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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 잠라 잠라 쪼 mainly 있러 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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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이케 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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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